1. 전자우편을 엽서가 아닌 밀봉된 봉투에 넣어서 보낸다는 개념으로 ITF에서 인터넷 초안으로 채택한 것은 1PEM. 2. 데이터를 복수 또는 분할 저장하여 병렬로 데이터를 읽는 보조기억장치 또는 그 방법으로 디스크의 고장에 대비하여 데이터의 안정성을 높이는 기술은? 3. RAID 3. 사용자가 한 번만 기록할 수 있으며 한 번 기록된 것은 다시 지울 수 없는 형태의 기록장치는? 2. CD-R 4. 다음계에 알맞은 용어는? 3. 클래스 5. 사무자동화 추진의 선결과제가 아닌 것은? 2. 데이터베이스 정비 6.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도중 예기치 않은 상황이 발생할 경우 현재 실행 중인 작업을 즉시 중단하고 발생된 상황을 우선 처리한 후 실행 중이던 작업으로 복귀하는 것은? 2. 7. 정보에 송수신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정보를 일시적으로 저장하여 처리 속도의 차를 수정하는 방식은? 2. 8. 전자우편 받을 때 사용하는 프로토콜은? 4. POP상 9. 팩시밀리의 특징으로 틀린 것은? 4. POP상 9. 팩시밀리의 특징으로 틀린 것은? 10. 다음 중 사무자동화 응용 프로그램의 종류가 아닌 것은? 3. 11점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를 창조해내기 위해 다른 웹사이트들의 콘텐츠를 조합하여 새로운 웹서비스를 만들어내는 것은? 4. 4. 매시업 12점 컴퓨터와 전화를 통합시켜 기존에 분리된 전화 업무와 컴퓨터 업무를 하나로 처리할 수 있도록 구성된 기술은? 4. STI 13점 다음 저장기기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4. 4. CD-ROM은 등선속도 방식을 이용한다 14점 데이터베이스 모형 중 다음과 관련 있는 것은? 5. 1. 관계 모형 15점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통신 판매업자의 변경 신고 시 해당 변경사항이 발생한 날로부터 며칠 이내에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는가? 5. 35일 16점 다음 중 DRAM의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비위발성 기억소자이다 17점 관계 데이터베이스에서 릴레이션은 참조할 수 없는 외래기 값을 가질 수 없음을 의미하는 제약 조건은? 2. 참조 무결성 18점 사무자동화의 환경 개선이 주는 효과로 오른 것은? 3. 권태감 등의 감소로 작업자의 사기 고취 19점 정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자상거래 시 전자적 대금 지급 관련자와 상관없는 자는? 3. 전자결제 서비스 책임자 20점 사무자동화의 기본 요소가 아닌 것은? 4. 휴일성 21점 사무관리의 기본 요소가 아닌 것은? 4. 기능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5. 이 조직화는 직무가 능률적으로 달성될 수 있도록 인적 자원을 적재적소 배치, 물적 요소에 명확화, 그리고 이들을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직무가 능률적으로 달성될 수 있도록 하는 관리 활동이다. 22. 행정기관에서 사무관리 방법상 필요에 따라 나누는 자료의 종류로 오른 것은? 1. 행정가능물, 행정자료, 일반자료 23. 다음 중 정보통신망을 구축하는 효과가 아닌 것은? 4. 프로토콜의 다양화 24. 사무의 기능별 사무 분류 중 경영자나 간부 등이 수행하는 경제, 관리자의 계획, 위반, 견적 등과 같이 전문적인 지식 등을 요구하는 사무를 무엇이라 하는가? 1. 판단 사무 25. 사무량을 측정하는 방법으로 소유시간을 측정하여 여기서 얻은 수치로써 표준시간을 개정하는 방법은 1법 26. 사무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신속, 정확하게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7. 기한문 구성시 본문의 내용이 표의 중간까지만 작성된 경우 어디에 이하 빈칸을 표시하여야 하는가? 4. 마지막으로 작성된 칸의 다음 칸 28. 다음 중 사무관리와 정보관리의 관계를 올바르게 설명한 것은? 3. 정보관리는 의사결정에 필요한 광범위한 정보를 대상으로 한다 29. 다음은 문서관리의 기본원칙 중 무엇에 관한 것인가? 4. 표준화 30점 길브레스의 동작의 경제원칙을 가장 잘 나타내고 있는 것은? 4. 이 원칙은 생산작업뿐만 아니라 사무작업에도 응용할 수 있다 31. 사무계획을 함으로써 얻어지는 효과로 가장 적합한 것은? 이 중요한 업무를 중요하지 않은 업무보다 선행하여 처리한다 32. 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는? 이 저작재산권자 전원의 합의 33. 사무표준화의 목적 또는 효과와 가장 거리가 먼 것은? 4. 스텝 조직과 라인 조직의 업무 구분을 없앨 수 있다 34.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사업주가 근로자의 안전한 통행을 위해 통로에 시설해야 하는 조명기준은? 2. 75 이상 35. 다음 차류에서 6월 사무관리의 원가절감 목표 달성도는 몇 퍼센트인가? 3. 60%? 36. 사무조직의 형태 중 라인 조직의 장점으로 가장 적합하지 않은 것은 일 전문화의 결여 37. 서로 다른 조직 간의 약속된 포맷을 사용하여 상업적 또는 행정상의 거래를 컴퓨터와 컴퓨터 간에 행하는 것은? 4. EDI 38점 문서의 보관관리 유형 중 집중관리의 장점이 아닌 것은? 4. 자료를 열람하고 이용하기 위한 방법과 절차가 매우 용이하다 39. 사무의 의의와 종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3. 본래 사무는 참모 부분이 담당하는 참모 사무이다 40. 사무실 배치를 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4. 이 채광은 우측에서 잡히도록 한다 41. 쓰레싱 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방법이 아닌 것은? 4. 이 워킹셋을 사용하지 않는다 42. 컴파일 과정 중 원시 프로그램을 하나의 긴 스트링으로 보고 원시 프로그램을 문자 단위로 스캐닝하여 문법적으로 의미 있는 일련의 문자들로 분할해내는 작업은? 4. 어휘 분석 43점 아래 코드의 실행 결과는? 1. EDI 44. 시간 구역성과 관련이 없는 것은? 2. 배열 순에? 45.UNIX 운영체제에서 커널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4. 사용자의 명령어를 인식하여 프로그램을 호출하고 명령을 수행하는 명령어 해석기이다 46.5의 정규 표현으로 만들 수 있는 스트링이 아닌 것은? 4. 47. 다음 중에서 사용하는 기본형 타입은? 2. 논리형 48. 시연화에서 공명체를 정의하는 키워드는? 2. 49. 다음 중 간항 연산자는 1COMPL EMNT 50.UNIX 명령어에서 현재 작업 중의 디렉터리 경로를 보여주는 명령어는? 3. 51점 프로그래밍 언어의 번역 순서에 따른 관련 모듈을 올바르게 나열한 것은? 1. 컴파일러 링커로더 52.BNF 표기법에서 정의를 나타내는 기호는? 4. 53점 시연화에서 정수형 자료 선언 시 사용하는 것은? 4. 54점 시연화에서 escape sequence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55점 A 플러스 B C 마이너스 D를 후위 표기법으로 표현한 것은? 4A B C 플러스 D 마이너스 56점 반복을 나타내는 고문은? 2. 57점 실행 중인 프로세스가 일정 시간 동안에 참조하는 페이지의 집합을 의미하는 것은? 4WRK ING SAT 58점 객체 지향 언어에서 객체를 생성하기 위한 자료형은? 1. 59점 정적 바인딩이 이루어지는 시간이 아닌 것은? 4. 프로그램 호출 시간 60점 페이지 교체 알고리즘 중 현 시점에서 가장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은 페이지를 교체하는 기법은? 4. LRU 61점 서로 다른 기기들 간의 데이터 교환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표준화시켜 놓은 통신기약을 무엇이라 하는가? 4. 프로토콜 62점 이상 변화를 작게 하면서 반송파의 진폭도 바꿔 정보 전송률을 높이려는 변조 방식은? 4. QAM 63점의 표본화 정리에 의하면 보내려는 신호성분 중 최고 주파수의 최소 몇 배 이상으로 표본을 행하면 원신호를 충실하게 재현시킬 수 있는가? 2. 64점 ARQ 방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3. ARQ 65점 ATM 세례 헤더 길이는 몇인가? 2. 66점 방식의 라우팅 프로토콜은? 4. OSPF 67점 가상회선 패킷 교환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일수신은 송신은 순서대로 패킷이 도착한다. 68점 전송 효율을 최대한 높이려고 데이터 블록의 길이를 동적으로 변경시켜 전송하는 ARQ 방식은 1. ARQ 69점 발광 다이오드에서 나오는 빛의 파장을 이용해 빠른 통신 속도를 구현하는 기술은? 3. 마이너스 70. OSI 7계층 모델에서 기계적, 정기적, 절차적 특성을 정의한 계층은? 3. 분리 계층 71. 다음 내용에 설명하고 있는 LAN의 매체 접근 제어 방식은? 1CSMACD 72. PCM 방식의 데이터 전송 순서로 만든 것은? 2. 표본화 양자화 부호화 복구화 73. 광섬유 케이블의 설명으로 틀린 것은? 3. 동축 케이블에 비해 전자기적 잡음에 약하다 74. 다중 접속 방식이 아닌 것은? 4XXUMA75. 단일 송신자와 단일 수산자 간의 통신이므로 단일 인터페이스를 사용하는 6주소 지정 방식은? 4. 유니케스트 76.IP 주소 체계에서 빅클래스의 주소 범위는? 2. 128.00-191.25-255.25 77.TCP 전송 계층 프로토콜을 사용하여 통신하는 데 이용되는 소켓을 무엇이라 하는가? 1. 스트림 소켓 78.HDLC 프레임의 구조가 순서대로 오른 것은? 1. 플래그 주소부 제어부 정보부 FCS 플래그 79.FM에서 변조지수가 10 변조 신호의 최고 주파수를 사라할 때 소요 대역폭은? 3. 88 80.800의 변조속도로 사상위상 변조된 데이터의 신호속도는? 3.600 80.800의 변조속도는? 4. 정보부 FCS 플래그